와 안녕하세요 틴다입니다 네 저희가 충남 도민체전을 끝나고 저희는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슝슝 휘리링 날아가 어땠나요?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나요? 네 나 빛 좀 받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빛 안 받아도 지금 너무 좋았습니다 멋있게 나옵니다 해문들은 근데 너무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였어요 그래요? 유유 피워라가 캠핑이 너무 좋겠네요 너무 열심히 했어 오늘 공연을 네 여러분들 정말 저희 틴탑과 함께하는 무대 너무 재밌었죠? 네 여러분들 또 한 번 다시 빨리 찾아뵙고 싶.. 뭐 있잖아? 찾아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틴탑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항상 심한 틴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틴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퍽いました 대화 지사 고맙다 또omie